다음 상담 이어가는데요. 이번에는 기업은행 살펴봅니다. 작은 소나무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11,080원이네요. 비중은 11.1% 가지고 계시고요.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을 생각도 있는데요. 고견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네요. 기업은행은 차트 모습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최근에 정말로 최근이 아니죠.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쭉 계속해서 상승 흐름 잘 올라옵니다. 급락을 했던 부분들 지금 거의 다 회복을 했고요. 이번 주 들어서는 다시 한번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잘 또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해야지 배당과 함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지 목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전문가님 기업은행 어떨까요? 저는 금융주, 은행주 자체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배당이라는 거는 지금 11,080원에 가지고 계신데요. 배당이라는 거는 목적 자체가 내가 싸게 사야지 배당 수익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000원에 사더라도 그다음에 8,800원에 사더라도 배당금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수량을 더 많이 사는 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정말 배당을 살려고 한다면. 그러면 배당을 살 목적이라고 한다면 기업은행이 신저가 나올 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목적 자체가. 왜냐하면 배당을 받는 거는 수량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같은 돈이라고 한다면 상단에 있을 때보다는 하단에 있을 때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좀 피해되는 섹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흠잡을 때는 별로 없는데요. 워렌버핏이 주주총회를 할 때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아요. 워렌버핏 주주들한테.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또 이런 질문이 한 번 있었어요. 금융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했던 거 보고서 저도 그때 되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었는데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잘 벌고 있고 유보금도 많이 쌓아놓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파생과 연계된 거라든지 이런 걸로 어떤 사건이 한 번 딱 터지게 되면 뭐 뱅크런이 발생되는 사건이라든지 비슷한 사건. 아니면 어느 국가의 어떤 부도. 그러면 내가 지금 한 매년 한 5주 정도 이렇게 벌고 쌓여놓은 돈도 되게 많은데 이게 순식간에 거래 정지가 되면서 패닉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동안에 벌어들었던 돈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있는 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은행 같은 경우를 한 번 생각을 해보죠. 돈은 계속 잘 벌이다가 전쟁이 딱 터지니까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그렇게 된다라기보다는 적어도 경기 침체되는 구간에서는 실물 경제로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강원인들 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사태. 레고 사태. 이게 저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거든요. 아직 부시가 저는 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실물로 뭔가 망하는 기업이 안 나타났어요. 이거는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금리 5% 시대면 작은 경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텐데 지금 대기업 롯데 같은 경우도 자금 도달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부분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굳이 이 리스크를 껴안고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보수적인 의견이다라는 거라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노리고 들어가실 거라면 차라리 신적가 나올 때를 기다리셔라.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이미 근데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잖아요. 지금 11,000원에서 11,900원이면 매수가가 크게 차이 안 나니까 저는 좀 빠져나오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네요. 자, 기업은행입니다. 매수가가 좀 높다라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 특히나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이런 금융주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따라서 손실이 지금 얼마 나지 않은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조언을 해드렸고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